같은 제가 OREPEASP Jr. 3 1 2 3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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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명 함께 춤추는 게 K-POP의 매력인 것 같아요. 군무라는 것은 여러 명이서 춤을 추지만 마치 한 명이 추는 것처럼 정확히 일치하는 동작을 추는 것을 군무라고 하고요. 저희 K-POP 하면 포인트 안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. 이것이 이 안무의 포인트다. 그런 것을 각인시켜드리는,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. K-POP의 매력인 것 같아요. K-POP의 매력인 것 같아요. K-POP의 매력인 것 같아요. 저희 포인트 안무가 처음에 왼발을 앞으로 나가주시면서 양손을 이렇게 뻗어주시면 돼요. 뻗은데 오른쪽 45도 위, 왼쪽 45도 아래 이런 식으로 자세의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. 원을 이런 식으로 나가주시고 뒤로 세 발자국이 올 거예요. 오른발부터 하나, 둘, 셋, 넷! 넷까지 착지할 거예요. 넷까지 착지할 때 포에 양손을 위로 빠르게 뻗어주시면 돼요. 빠르게 뻗어서 내리는 곳까지 해주면 됩니다. 5, 6, 7, 8 뭔가 될 것 같은 밤 여기까지가 저희 첫 번째 포인트 안무입니다. 저희 D.I.P와 칼군무 배워본 거 어때요? 그렇게 보고 싶어요. 앞으로 다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눈발!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, 겁을 주는 것처럼 네! 다음은 다시 제자리로 와서 만세! 시발 보셨는데 가능할까요? 시발 보셨는데? 시발 보셨는데? 퀴야 온 거 저희 퀴야 온 거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어때요? 어? 그것도 괜찮은데요?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얼굴 찌푸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오자, 깡촌 하나, 둘, 셋, 넷 네! 되게 잘하시는데요? 네! 자, 한 번 더!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아,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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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ry good job! Yeah! 하이파이브! K-POP 댄스 댄스 댄스! 여러분 즐거워셨나요? 그럼 계속해서 함께 즐겨요! 한국 문화! 계속 아무런 지척 배우고 달아 해보니 너무 신나는 경험이었어요. 퀴야 벤츠는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. 또 싶어요? 아, 그럼 계속해서, 감사합니다! 그 이유인가요? 그리고 아름다운 도전